우리가 저번 동영상에서는 버킷에 대한 여러가지 설정들을 알아봤고요.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 객체에 대한 설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객체에 대해서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객체를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프로퍼티 항목을 선택하시면 그 객체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. 이 정보를 통해서 이 객체의 상태를 체크할 수가 있고요. 자 그 다음에 디테일이라고 하는 것에 보시면 링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객체에 퍼블릭하게 접근할 수 있는 URL이 링크라고 하는 겁니다.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스토리지 클래스라는 것이 있고 두개의 옵션이 있는데 스탠다드가 있고 리듀스드 리던던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. 자 리듀스라고 하는 것은 줄이다라는 뜻이고 리던던시라고 하는 것은 중복 저장이라는 뭐 그런 뜻이죠. 그래서 중복 저장을 줄인다라는 뜻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백업을 좀 더 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. 백업을 덜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을 얻게 되냐면 더 저렴하게 저 파일을 저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 있죠. 이 파일을 제가 만약에 리듀스드 리던던시라고 하는 방식으로 저장을 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것을 클릭하고 세이브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파일, 이 객체의 스토리지 클래스가 리듀스드 리던던시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. 줄여서 RSS라고 부릅니다. 자 그러면 다시 제가 설정으로 들어가 볼게요. 자 그리고 서버사이드 인크립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일을 저장할 때 암호화시킬 것이냐 뭐 이런 설정입니다. 자 그리고 퍼미션을 선택을 하면 자 이 객체에 대한 여러가지 권한들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. 오픈 튜토리얼스 OIG는 현재 제가 오픈 튜토리얼스 OIG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이디로 접근했기 때문에 저 자신을 의미하는 거죠. 그래서 이 파일을 저는 오픈할 수도 있고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뷰 퍼미션스 이 파일에 대한 권한을 볼 수도 있고 권한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. 근데 만약에 이 파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고 싶다면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메이크 퍼블릭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애드 모어 퍼미션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에브리원, 에브리원은 모두 다죠. 에브리원을 선택하고 오픈 다운로드를 체크하시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save을 누르면 이 파일이 퍼블릭하게 제공되는 파일로 변경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웨타 데이터라고 하는 탭을 클릭하면 이 선택된 객체에 대한 여러가지 응답 헤더들을 여러분들이 제어할 수가 있게 됩니다. 그 중에서 컨텐트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인 타입이라고 하는 건데요. 여기 있는 이 파일이 텍스트 html에서 html이라고 하는 정보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해주는 기능인 거죠. 만약에 이것을 제가 클릭해서 다른 걸로 바꾸게 되면 클라이언트는 그 형식으로 그 데이터를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다른 메타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add more 메타 데이터를 클릭하셔서 여기에 있는 콤보박스를 선택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적어주시면 이 클라이언트에게 좀 더 부가적인 정보들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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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